안녕하세요. 아가파 의원 서창정 원장 임종설입니다. 오늘은 피코레이저를 이용한 문신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신색소는 표피가 아닌 지피층에 시술을 합니다. 문신제거는 강한 레이저 충격파를 이용해 문신색소를 잘게 쪼개서 마크로파지라는 탐식세포가 이를 제거해서 림프약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크게 쪼개진 문신색소는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합니다. 보통 4에서 8주 간격으로 5번에서 10번 정도 시술을 하면 70에서 80% 정도 문신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많이 하는 문신이 눈썹 문신입니다. 눈썹 문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고정적인 방법으로 검은색소를 위한 방법이고 두번째는 여러가지 색소를 이용해서 밑바탕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문신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푸르스름하게 번지고 두번째는 색소가 얇어져 밑바탕 그림이 있는 갈색이나 붉은색의 색소가 보입니다. 치료는 피코 레이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엔디아그 레이저로 파장대가 10에-9승이고 피코 레이저는 10에-12승입니다. 엔디아그가 1초 조사될 동안 피코 레이저는 1,000분의 1초 짧은 순간에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큐스위치 레이저는 에너지가 피코에 비해 1000배 정도 조사되기 때문에 눈썹이 하얗게 변하고 수포, 흉터, 통증이 심합니다. 강하게 레이저 조사를 하면 눈썹이 안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피코 레이저는 엔디아그 레이저보다 수포, 통증의 발생이 적고 눈썹이 하얗게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코 레이저를 이용한 문신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아가파 클리닉을 더 많이 이용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